좀 적게 마감은 좀 잘나가네? 네 너무 흐르지만 않게 압력 조절하시면서 빛을 비춰야지 좀 전문지 하잖아요 약간 각도를 보시면서 전문지에서 약간 촉촉할 정도 한 번에 다 뿌리지 말고 한 번 하고 또 한 번 레이어를 한 번 더 특히 많이 빛난 다음에 좀 많이 풀어주시면 그게 방광이 예쁘게 됩니다 좀 말라야지 방광이 비빔이 너무 흐라고 했으니 이렇게 방광이 나고